경남도의회가 요즘 조용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임시회 이후 다음 달 임시회까지 50일 가까이 장기간 비회기 기간인데 경남의 각종 현안과 민생 점검 뒷전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박완수 도정들어 처음 열린 도민회의 자리. 각종 민생 관련 도민 제안들이 쏟아집니다. 도청 직원들도 앞으로 매달 도지사와 마주 앉아 자유롭게 도정 시책을 논의합니다. 시군별 도민과의 대화에서 쏟아진 지역 현안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0여 개 지방 이양 과제들. 여기에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회의도 시작됐습니다. 또 난방비와 전규력 폭탄의 물가까지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 트리키의 강진 피해 지역에 도의회가 할 역할은 없는지. 또 경상남도의 의대와 로스쿨 유치 계획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와 점검이 절실한 상황. 경상남도의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많은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가 거기에 항상 대응해야 되고. 경남도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달 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뒤 48일 동안 장기간 비회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개인 의원실을 드나들 뿐 다음 달 중순에서야 올 들어 두 번째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마저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당초 열흘간의 회기가 8일로 단축됐습니다. 김진부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일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유럽 출장 중이고 기획행정위와 건설소방위, 문화복지위는 이번 달에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경제환경위는 상임위 주최의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두 차례, 농해양수산위는 이달 초 삼천포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에 한 번 다녀갔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주 하루 일정으로 의령과 진주의 교육시설 등을 방문하고, 의회 운영위는 의회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이틀간 경북 도의회 등을 찾아가는 게 이번 달 상임위 일정의 전부입니다. 2월 달에 비니까 넘어서 사실 길어지는 길어지죠. 이게 이제 갈래적으로 쭉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2월, 8월은 의회가 없는 걸 일정을 잡아놨더라고요. 민생현장이라든지 또는 도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도의회를 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정수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경남의 현안과 도정을 점검할 공식 회기 일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남도의회 연간 회기 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가운데,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지는 2월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